기대되시죠?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테리맛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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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프쌤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처음으로 구독자분께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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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살짝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인데 선물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이 약간 쑥스러우시대요 성함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받은 선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년 반 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독자분께 이렇게 선물 받아본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되게 기분 좋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려고 해요 이거 보내주신 분은 제 말레이시아 구독자분이에요 제가 진짜 말레이시아에 오게 된 후로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좀 외롭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부터 현지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만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공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메시지 남겨주실 때마다 제가 여기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영어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모르던 시기부터 영어책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어실력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상태고 저도 이제 아이들과 같이 영어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어책을 꾸준히 읽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거를 보내주시는 분과 잠깐 챗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영어책 추천해 주실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하게 받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 들어 있을지 기대되시죠?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쇼피에서 구매를 하셨나봐요 제가 쇼피에서 한 번도 물건을 사본 적이 없는데 배송이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쇼피에서 주문을 조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와 되게 많이 보내주셨네 짠!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책 쇼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과 서점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잘 읽을게요 이 책 이 책은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책인데 한국에서 한국어로는 읽어봤는데 영어 원서로는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두 번째 책은 오 이거는 습관에 관한 책이네요 요것도 요즘에 제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어서 다시 이제 좋은 습관으로 제 삶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이네요 요것도 제가 나중에 꼭 읽어볼게요 이거는 저 못 읽어봤어요 우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같은 작가가 쓴 책이네요 For One More Day 요것도 제가 꼭 읽어볼게요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오네요 요건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얘는 이솝스 베이블이고 얘는 안데르센 동화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 번 얼른 뜯어서 읽어보고 싶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 보내주신 구독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책 아이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잘 읽고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영상 좋아해주시는 다른 구독자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리맡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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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맡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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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반가이인가 너무 semina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